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용서를 구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남자가 책임을 하나도 안 주고 모든 것은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고 하는 짓이 너무나 유치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이런 무슨 국민의힘의 내분이라든지 내홍이라는 그런 차원을 좀 제쳐두고서라도 그냥 한 남자로서 볼 때 나이 격차나 이런 부분을 떠나가지고 영 대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답다는 것은 사람이 자신의 은행에 대해 책임을 지는 거지 않습니까? 남자가 남자답다는 이야기는 무슨 뭐 잘생기고 이런 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은행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기 은행에 대해서 일체 책임을 지지 않고 뭐 때문에 그렇게 됐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억울하게 됐다. 상황이 그랬다. 이렇게 둘러대는 것은 그것은 엄청나게 비겁하고 남자답지 않은 것을 뜻하는 것이죠. 오늘 중앙일보를 보니까 이런 게 나오네요. 이준석 윤석열과 오해 풀 수 있다. 이준석 패싱에 대해서 솔직히 이야기해 주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이 친구야 대통령이 니하고 연배로 보나 지위로 보나 맞짱 뜰 사이냐? 그렇게 정신이 없냐? 니가 뭐냐? 지급 없는 백수 건달이잖아 지금은. 모체에서 너를 힘을 실어줘가지고 당대표를 만들어준 건 너도 잘 알잖아. 모바일 투표하고 ARS 투표가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냐? 모바일 투표 얼마나 표를 쑤셔 넣어줬기에 모바일 투표와 여러분들 니는 플러시 프로가 나오고 모바일 투표 빼기 ARS 투표가 나경원 후보는 뭐냐? 모바일 투표 빼기 ARS 투표가 마이너스 8% 가까이 나오냐? 그게 왜 그러냐? 표를 쑤셔 넣어준 거 아니냐? 모바일 투표에 사전 투표에 표를 쑤셔 넣어준 거 마찬가지로 모바일 투표 빼기 ARS 투표가 ARS는 음성이 남으니까 좀 조작하기 힘들다고 하니까 모바일 투표는 뭡니까? 오야 마음이니까. 그래서 나경원은 뭡니까? 모바일 투표에서 확 빼버렸으니까 마이너스 7.8%가 나오고 이준석은 뭐죠? 모바일 투표에 확신 집어넣었을 모바일 투표 빼기 ARS 투표가 플러스 10 몇 프로가 나온 거 아니에요? 이제 뭐냐고 지금 당대표란 거짓 이름들 직책도 그냥 갓이 떨어졌으니까 니가 직업이 있냐? 뭐냐 이야기야. 그런데 대통령하고 오해를 풀 수 있다. 대통령이 니 집 애의 이름이냐? 나이로 보면 아들뻘이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장가를 좀 늦게 가가지고 이런 아이가 없는 거죠. 우리 집 애하고 몇 살 차이 나지 않습니까? 한심한 친구. 온 국민들을 그냥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오늘 그래도 참 많은 국민의 힘의 국회의원들이 있지만 단문이 아니고 조리정연하게 광주광역시의 지역구를 뒀던 무소속의 양향작 반조태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아니 사람이 공직인 일에 분노를 해야 되지. 어떻게 당신 그렇게 하냐. 조리정연하게 이야기를 했더구면요. 나중에 소상히 소개하겠습니다. 국힘당 100명보다 훨씬 양향작 의원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좀 논리적으로 꾸짖어야지. 다 똥 밟을까 싶어가지고 슬슬 피하니까 비겁함이 하늘을 찌르는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사냐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이런 걸 하려면 그래 공직자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소신도 있고 좀 배짱도 있고 배포도 있고 그래야지 다 조금이라도 피해가 있을 바가 슬슬 다 도망다니고 하는 짓이 얼마나 유치한지. 이준석은 윤석열 대통령과 오해를 풀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솔직해져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의 정상인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제가 결혼이 조금 빨랐으면 이준석 같은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유승민 씨 동기인가 아버지가 그렇다고 하니 그러면 58년생 정도 되겠죠. 이에 낯짱을 언제 안 볼지 참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도 먹고 살기가 만만치 않은데 보통 사람들이. 이에 그 낯짱을 계속해서 봐야 되니까 저도 여러분이 낯짱 보는데 계속 이바지해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따져야 되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지금 상황에 다 풀려고 하면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다. 윤 대통령하고 온저름 신문방송은 다 차단입니다. cbs 김현정 뉴스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jtbc 이번에는 또 sbs 8시 뉴스에 인터뷰했네요.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만나서 오해를 풀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오해는 풀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 대통령이 너무 한가해가 너를 만나겠냐. 너를 만나면 또 녹취해가 뒤를 까발길 건데. 다른 사람이 전화 내용을 녹취해가지고 그렇게 세상에 막 그냥 공개하고 그렇게 그것을 정치공작의 대상으로 삼고 그런 싸가지 없는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신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속구리 비행기는 항상 언젠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지만 속구리 비행기가 확실하게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악은 악대로 가는 거니까 그동안 지은 죄의 업보에 대해서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치료하겠죠. 이런 친구를 누가 거둬주겠습니까? 내부 총질한 당대표라는 표현은 전통적 보수 유튜브들의 세계관이고 이보시도 항상 이렇게 편을 갈래가지고 그 집단을 공개하는 겁니다. 젊은 세대가 가진 세계관과는 충돌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어떤 쪽에 가까운 세계관을 가지고 계시냐에 따라서 저와의 관계도 규정되는 것이다. 말 하나는 천상뉴스죠. 요즘에 이제 말의 시대니까 글을 잘 쓰지 않지 않습니까? 긴 글을 쓰게 되면 이제 사람들의 내면 세계를 많이 들여다볼 수 있지만 요즘에는 글들이 다 그냥 손끝에서 노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님은 당신은 무선무슨 병자 같다. 시님은 일제에 슬슬 좀 초조해지는 모양이다. 지님은 당신이 하는 정말 철없고 싸가지 없는 행동을 보면 네하고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냐? 정말 옳은 말씀하셨네. 준석이는 가출한 비행청소년하고 같은 수준이다. 모든 사람을 다 적으로 돌리니까 만나는 것조차도 끄림칙할 것 같아요. 돌아서서 무슨 이야기를 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는 오늘 방송 보시는 분 가운데 정신과 이사분이 안 계시는 모양이네. 정신과 이사분이 계시면 좀 더 이것을 임상 경험이 풍부하니까 어떤 정우군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건데 최현경님께서 정말 한심한 이준석이 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사랑 제1님은 유튜브 방송 공박사님의 애국방송 등이 부정선거 증거를 세시하게 밝혔군데 그런데 민경욱 대표 인천연설 재판에서 손에 쥐어졌는데도 수사도 하지 않고 부정선거 없다고 판결한 것 보면 공박사님 말씀대로 나라가 그냥 망한 나라가 됐습니다. 여야 모두 약점이 잡힌 것 같고 아마도 윤석열은 문재인 가족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네. 나라가 망한 거죠. 나라가. 시승이 붕괴되고 이승이 마비되고 그런 것이 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고 정신구조를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는 정신과 의사분이 계시게 되면 댓글에 좀 장문이다가 괜찮으니까 글을 남겨주시면 궁금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정신과 의사분들은 분명히 이런 유행의 어떤 종류의 정후군이다 이렇게 과대망상 정후군이나 이런 식으로 옆에 보는 사람마다 다 적으로 돌리고 그리고 모든 정황 녹화는 녹취를 해가지고 다음에 필요하면 다 터뜨리고 정거문이 여러분들 엄청나게 축적된 데 다 입 다물고 자기의 성상납 의혹이라든지 성상납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해명을 안 하고 그게 정신적으로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님의 그런 의견을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